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중고거래 다들 많이 하시죠? 불과 10여 년 사이 중고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플랫폼도 우우죽슨 등장했는데요. 요즘은 중고시장에서의 성패가 브랜드 가치를 좌우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리고 명품으로 들여다보는 중고경제학 잠시 후 키워드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에서 3천원에서 4천원이면 사는 주방세제가 처음엔 운동화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주방세제의 변천사에는 격동 50년 한국의 현대사가 묻어있다는데요. 오늘 공부왕 이종훈에서는 주방세제의 역사 함께 공부해봅니다. 2월 7일 수요일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는 중고네요. 맞습니다. 요즘에 중고 거래하는 분들 정말 많아서 이 키워드 들으면서 반가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중고 거래 참 많이 하는 편인데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고 거래라는 게 사실 굉장히 낯선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 쇼핑하듯이 심지어는 취미 그걸 넘어서 중독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확실히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 바로 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 거래가 소소한 용돈벌이 취미를 넘어서서 사실상 쟁쟁한 대기업 브랜드의 운명까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시장을 한번 지켜보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고의 경제학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많은 분들 특히 우리 이진우 기자님까지도 중고 거래 요즘 너무 빠져있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이게 얼마나 활성화됐는지는 저희가 잘 못 찾았거든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이거 찾으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중고 거래라는 게 사실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확히 이만큼이다. 이렇게 딱 떨어진 통계를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시장이 커졌는지 체감할 수 있는 자료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중고로 사도 일단 통신사에서 개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고로 거래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측정이 잘 되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시장조사업체 IDC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더니 지난해 한 해 동안 세계적으로 중고 스마트폰이 3억 940만 대가 거래됐다고 합니다. 3억 대요? 네. 300만 대도 아니고 무려 3억 대니까 지금 미국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 인구만큼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에서 거래가 되었다. 그것도 중고로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를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세계적으로 지난해 판매된 스마트폰이 12억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고 스마트폰이 신제품의 거의 4분의 1 규모로 거래가 됐다는 거죠. 물론 스마트폰이라는 한 재화에 특정된 얘기지만 그만큼 중고 거래가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학교 학생들은 특히 중고폰 많이 샀었어요. 맞습니다. 요즘에 국내에서도 정말 중고 거래 많이 하고 특히 스마트폰은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중고폰 시장도 정말 대단한 규모거든요. 업계에서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재작년 기준으로 한 700만 대 정도 규모일 거다 보고 있는데 이게 2년 전 통계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천만 대 넘는 게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금액으로는 한 2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신제품 판매량은 사실 역설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한 해에 신제품 스마트폰이 한 1,300만 대 정도가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고 거래는 거의 천만 대가 넘은 것 같은데 신제품은 1,300만 대 정도니까 한국은 세계에서도 정말 중고 스마트폰의 거의 중심지다 할 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젊은 분들은 정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사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렇게 중고폰 시장이 커진다면 이러다가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다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애플사도 중고폰 시장에 직접 뛰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4분의 1이 중고라고 하니까 만드는 업체들도 당연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에 중고 시장이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게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 규모만 큰 게 아니라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직접 뛰어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양대산맥하면 삼성 그리고 애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2010년 초에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고 지금까지 라이벌을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 점차 아이폰한테 사실 매출 영업이익이 밀린 지는 오래됐고 판매량까지 밀린 게 삼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런 갤럭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 중고 시장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고 시장이 삼성의 위기를 탈출할 어떤 모멘텀이 될까요? 왜 이런 중고 시장을 주목하고 있냐면요. 그동안에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갤럭시보다 뒤처진 점이 뭐냐 이렇게 공격을 봤던 지점이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회사 참 요즘에 스마트폰 비싸잖아요. 둘 다 비싸기는 한데 플래그십 수준에서 비교를 해봤을 땐 그래도 아무래도 아이폰이 조금 더 비싼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에 특히 환율이 올라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더 체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식이 중고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스마트폰 말고 핸드폰을 다 쓰면 서랍에 고의 모셔두고 거의 전시회도 박물관처럼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요즘에 워낙 비싸다 보니까 다들 다 팔고 있습니다. 앞서 통계를 보면 드러나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 시장에 워낙 중요성이 커졌는데 이 시장에서 아이폰 가격이 잘 안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 갤럭시폰은 조금 더 저렴하지만 중고 가격은 훨씬 빨리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갤럭시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모델이 출시된 지 한 2년 정도 지난 걸 검색해봤어요. 가격이 한 130만 원 정도 하는 핸드폰이었는데 검색해보니 한 지금 6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반값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2년이 지나면 절반 이하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폰은 제가 플래그십 모델 2년 된 걸 똑같이 검색을 해봤더니 어땠습니까? 판매 가격은 150만 원 정도 조금 비싸죠. 그런데 지금 중고 가격은 1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30% 떨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갤럭시는 대략 50, 60% 빠지는데 아이폰은 30% 정도밖에 안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가에서는 조금 저렴, 비싸지만 오히려 중고 가격 방어는 아이폰이 훨씬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비교를 해봤을 땐 오히려 아이폰이 저렴하다. 이렇게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래 쓰고, 지금은 요즘엔 한 번 사서 조금 비싸더라도 금방 되팔고 또 그 값 보태서 또 새 아이폰 사고 이게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다. 공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보다도 오히려 중고시장의 가격이, 가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특히 좀 부지런하고 주머니 가벼운 젊은 층들은 이걸 정말 활발하게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나는 돈이 좀 없어서 부족하니까 아이폰이 더 저렴해. 이렇게까지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 중고 가격이 거꾸로 스마트폰 새 제품 시장을 흔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판매가 얼마냐. 이걸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이제는 중고시장이 중요해지다 보니 판매하고 나서 가격 방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게 바로 중고시장의 파급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사들이 당연히 중고시장 신경 쓸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통신사들이 이미 중고폰을 사실 매입해 주는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제조사가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은 직접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이걸 다시 우리가 인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믿고 사세유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아니 천하의 삼성이 그런 대기업이 중고폰이 크다고 해도 그걸 판매해서 얼마나 남을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 목적은 사실상 중고시장의 가격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 진출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가격이 왜 빨리 떨어지냐. 여러 요인을 분석해 보면 당연히 제품의 인기가 중요하지만 제품이 종류가 다양하면 그게 가격이 떨어지고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다양하다는 건 매물 수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려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파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싸게 내놨을 때 그 매물이 빨리 처리가 안 되면 중고 가격이 팍팍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이폰은 거의 종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으면 금방금방 사라져서 중고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삼성이 봤을 땐 우리는 핸드폰을 다양하게 만드는데 중고시장에 이렇게 금매 물건들이 나와 있으면 중고 가격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중고시장을 관리하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종류가 많으니까 가격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흔들림이 많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게 되면 요즘 자동차도 제조사가 직접 중고품 팔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직접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규모로 보면 정말 작은 규모예요. 지난해 판매한 게 현대차에서 1500대의 중고차를 판매했거든요. 매출 규모로 생각해 봤을 때 1500대라는 게 정말 작은 규모잖아요. 올해도 목표가 15,000대입니다. 이것도 작은 규모니까 사실 이거를 수익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규모인 거죠.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뭐냐 하면 마찬가지로 중고시장을 잘 관리해서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의 중고가격을 유지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한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중고품을 통해서 완성품 또는 신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관리한다. 이렇게 정리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고시장에서의 평가가 사후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브랜드 가치의 요즘 목숨 건 게 회사들이잖아요. 그럼 이 회사들 특히 명품 시장이 그럴 것 같은데 명품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시사점이나 사례가 있을까요? 요즘은 브랜드의 중요성은 말할 수도 없는 수준이지만 사실 명품만큼 브랜드가 중요한 곳이 또 없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비즈니스니까. 그래서 명품 업체들도 이 중고시장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 명품 시장에서도 지금까지는 사실 걱정이 없었어요. 코로나 전후로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그냥 내놓으면 팔리고 그러니까 새 제품 파는 것만 신경을 쓰면 됐는데 이때는 사기만 하면 오르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거든요. 명품 시장에. 요즘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타격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명품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 옛날보다 관리해야 될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들이 희비가 갈리는 게요. 판매 가격을 낮추면 너무 명품의 이미지가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시장에서는 가격이 근데 판매 가격은 유지되지만 중고 가격은 냉정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중고시장에서 떨어지는 명품은 진짜 명품이 아니네라는 성적표가 매겨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명품은 수없이 많은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그들이 스스로 올 최고의 명품이다 주장은 하는데 냉정한 중고시장의 가격으로 성적표가 매겨지고 이런 불황에도 떨어지지 않는 중고는 무언가 하면 아 저기가 진짜 명품이구나라는 성적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가 뭡니까? 요즘에 대표적인 3대 브랜드 하면 에루샤라고 부르죠. 아 그 정도면 어떤 회사들인지 감오네요. 그렇죠. 이 회사들은 요즘에도 중고 가격이 거의 안 떨어지니까 아 저기가 정말 브랜드 파워가 강하구나라는 성적표가 나온 거죠. 네. 지금까지 작가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아 이제는 어떻게 중고시장이 흘러가고 중고시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이해를 확실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중고시장이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활성화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고거래가 옛날에는 참 힘들었지만 요즘은 너무 쉬운 일이 된 건데 사실 중고시장의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이다. 중고시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거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저는 중고거래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번거로웠거든요. 인터넷 카페에 글 올리고 문자 기다리고 그런데 상대방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염없이 택배 보내고 기다리고 그리고 댓글도 남기고 이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사실상 경제학에서는 거래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거래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플랫폼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이런 거래 비용을 확 줄여놨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카페에서 앱으로 변신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잖아요. 대표적으로 당근마켓도 있고 네이버 카페였던 중고나라는 요즘 앱으로 변신해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 사람을 찾는 비용도 줄고 상대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쉬워진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중고거래하고 낭패보는 일도 많았어요. 이것도 일종의 거래 비용이고 리스크죠. 이거를 플랫폼에서 나서서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었던 거래 비용이라는 장벽을 플랫폼이 확 낮춰준 건데 이게 또 중고차 시장에서도 비슷해요. 요즘에. 대표적인 사례죠. 옛날에는 사실 중고차 사는 것도 골치고 파는 것도 골치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앱 같은 곳에서 매물을 올려놓으면 입찰이 붙고 업체에서 나와서 검사도 하고 굉장히 쉬워지다 보니 거래가 훨씬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설명 주신 것처럼 플랫폼 등을 통해서 이렇게 중고거래의 여러 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간간히 요즘도 어디서 사기당했다. 속아서 샀다. 이런 소리가 간간히 들리더라고요. 여전히 사실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말 중고시장의 가장 큰 미션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정보의 비대칭. 그러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정보가 다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파는 사람은 이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사는 사람은 그걸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였는데 이것도 요즘엔 플랫폼들이 나서서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고거래는 당연히 C2C 그러니까 고객과 고객 개인과 개인의 거래였어요. 요즘은 점점 플랫폼이 단순히 두 사람끼리 연결해 주는 걸 넘어서 아예 플랫폼이 매수를 하고 그 물건을 검증을 하고 인증 후에 판매하는 역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을 플랫폼에서 직접 사고 확인까지 하니까 중간에 유통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해결을 한 게 뭐냐. 불신의 문제를 플랫폼이 직접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중고마켓이 그냥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플랫폼이 얼마나 믿을 만한 고증 실력을 갖췄냐. 이걸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중고 플랫폼 시장에서 활성화되는 관건은 신뢰, 보증 이런 시스템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에 변하고 있는 모습인데 두 사람끼리 채팅할 수 있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건 이미 지나간 얘기이고 더 중요한 건 그 플랫폼이 진짜와 가짜 그리고 가치가 있고 없고를 판정하는 능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명품 중고 플랫폼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정하고 그걸 인증하고 유통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고 나면 플랫폼들이 진짜와 가짜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다행인 점은 한국이 전 세계 대표적인 중고 플랫폼들을 지금 막 인수하고 있는 한국 기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명품 업체들은 명품을 만들지만 한국의 플랫폼들이 그 명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해외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인수하려고 적극성을 띄는지는 몰랐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로도 떠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담입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단한 경제 체질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다 흑자 보거든요. 중국에게도 흑자 보고 미국에게도 흑자 보고 물론 중국은 홍콩 합친 거긴 합니다만 다 흑자를 보는데 유일하게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가 한 세, 네 나라 있어요. 그게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거든요. 전부 명품과 관련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명품을 못 사게 할 수는 없고 소비 트렌드고 기호니까 우리나라도 외화 어렵게 벌었는데 그거 전부 명품 사는데 다 돈 나가면 아쉬웠는데 이 중고 거래 활성화되면 내부에서 그래도 거래하는 거니 저는 그런 또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남국민 작가 덕분에 몰랐던 경제적 사실 제대로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남국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전인권의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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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에 대해서 배워서 딱 적합한 노래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곡 들으시고 저는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공부하나요? 오늘은 설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정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매년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 때마다 제가 늘 감사하는 물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 왔는데요. 뭐 귀찮가? 멀리 갈 수 있는? 아니요. 주방세제. 주방세제요? 감사 안 하세요? 주방세제? 무슨 말씀인지 탁 와닿았습니다. 주부님들이시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명절에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설거지. 설거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 주방세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설거지가 얼마나 더 힘들고 오래 걸렸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거든요. 때문에 주방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파봤어요. 그런데 자료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한 결과 주방세제는 세탁기, 냉장고. 예전에 우리 공부한 시간에 다 말씀드렸죠. 정말 경세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발명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방세제가 세탁기, 냉장고에 보금가는 발명품이더라고요. 주방세제가 등장하기 전에 각 가정과 식당에서 설거지하려면 어떻게 했냐? 집을 태워서 그 재를 물에 희석한 잿물이라고 하죠. 잿물로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쌀뜨물. 밥 지을 때 쌀뜨물 만들어서 쌀뜨물 따로 모아뒀다가 그걸로 설거지하거나 아니면 빨래할 때 쓰는 독성물질이죠. 수산화나트륨. 양잿물. 흔히 말하는 양잿물. 양잿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물로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설거지하게 되면 식기에 묻은 기름기 거의 제거 완전히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름기를 제거하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위생적으로 굉장히 비위생적입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설거지 제대로 안 되니까요. 안 돼서 설거지가. 설거지 제대로 안 된 그릇으로 밥을 먹으면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군대 가서 알았어요. 군대 가서 유교훈련 가거나 설거지를 본인들이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네요. 하여튼 말씀해주세요. 설거지 잘하라고 소대장과 고참 병사들이 계속 주지시키거든요. 그만큼 설거지가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건 아마 집에서 주방세제가 다 떨어졌거나 주방세제가 없어서 그냥 물로만 설거지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주방세제가 있을 때 얼마나 설거지가 깨끗하고도 간편하게 되는지. 또 따라서 주방세제는 세탁기 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주방세제가 없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여준. 그래서 더 많은 경제활동시간과 더 많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사 쪽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저는 군대를 못 갔으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MT 갔을 때 이걸 느꼈어요. MT 갔는데 세제를 안 챙겨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누 거품으로 해봤더니 이 기름때가 잘 안 지워져요. 60년대 우리 할머니 세대들이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때 빨랫비누가 나왔거든요. 빨랫비누가 나왔는데 빨랫비누를 물에 풀어가지고 빨랫비눗물로 설거지를 하셨죠. 흔히 말해서 뽀드득 소리가 나야 그래야 상쾌해지잖아요. 그렇죠. 안 나더라고요. 기분이 다르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설거지하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줄여준 이 주방세제 누가 또 발명한 겁니까? 누가 발명했다 이렇게 딱히 질문을 하시면 참 어렵습니다. 이 회사들이 발명을 줄였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액체 형태의 주방세제는 194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이것저것 많은 곳을 뒤져봤는데 뒤져본 결과 1930년대 독일에서 같은 세제 일정이죠. 비누나 빨랫비누 같은 혹은 분말 형태의 빨래 세제로 설거지를 한 게 주방세제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고요. 1940년대 중반 유럽에서 티풀이라는 이름의 액체형 주방세제가 처음 등장했고 미국에서는 1949년에 조이라는 이름의 액체형 주방세제가 등장한 게 최초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6년 12월에 애경이라는 회사가 내놓은 주방세제 트리오. 유명한 브랜드죠. 참고로 트리오라는 이름은 야채, 과일, 식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세척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방세제 광고를 볼 때 이렇게 접시가 물에 들어가는 장면, 과일 같은 것들이, 과일과 야채가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걸 흔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야채, 과일, 식기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세척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광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주방세제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니까 트리오만 언급할 수가 없죠. 퐁퐁은 나왔습니까? 네, 퐁퐁. 퐁퐁은 LG생활건강의 전신인 럭키에서 내려온 제품인데 럭키가 1967년에 에이퐁이라는 이름의 주방세제를 만들어서 판매했어요. 그러다가 이 에이퐁이 1972년에 오면서 퐁퐁으로 제품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퐁퐁은 트리오와 더불어서 국내 주방세제의 양대산맥, 주방세제와 설거지의 대명사가 되죠. 사실 퐁퐁이 더 설거지, 주방세제의 대명사에 더 가깝죠. 트리오보다 더 유명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설거지나 주방세제 얘기할 때 퐁퐁이라는, 마치 복사기를 제록스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더 많죠. 참고로 트리오와 에이퐁 모두 처음에는 잘 안 팔렸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둘 다 너무 안 팔려서 대량생산은 엄두도 못 내는 제품이었다고 하는데 애견과 럭키 모두 꾸준히 신문광고 등의 홍보활동을 열심히 했지만 1968년 5월 22일자 경제신문을 보면 기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트리오와 에이퐁은 아직 널리 알려진 상품도 아니고 생활필수품으로서의 인식도 미약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신문기사에 나와요. 신문기사에서 널리 알려진 상품도 아니고 생활필수품으로서의 인식도 미약하다. 이렇게 지적한 건데. 아니 이렇게 생활 편의적인 제품이 안 알려진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는 가격이에요. 너무 비쌌어요. 얼마나 했어요? 당시 트리오와 에이퐁이 400g 한 통이 9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90원이라는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 비교를 하자면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 당시 어른용 고무신 한 켈레가 85원. 학생용 운동화가 80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부들이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야 저거 한 통이면 신발이 한 켈레네. 그렇죠. 너무 비싼. 저거 안 쓰고 말지. 주부들 입장에서는 비싸도 너무 비싸고 게다가 또 450g짜리 빨래비누 하나가 35원 했거든요. 절반 가격도 안 되네요. 주부들 입장에서는 그냥 빨래비누 하나 사가지고 빨래할 때도 쓰고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도 쓰자.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에 그릇에서 빨래비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주부님들은 언제부터 이 주방세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나요? 사실 공부를 해봐도 우리나라 주부들이 딱히 언제부터 주방세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이거는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1968년까지 주방세제 생산량이 지지부진했다.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70년에 주방세제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주방세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1970년대를 주방세제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기로 보는 게 어쩌면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트리오를 만든 애견 같은 경우에 초반에 판매가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신문광고도 했지만 부녀사원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카트에 트리오를 한가득 싣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부들에게 이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주부들과 접점을 조금씩 넓혀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흔히 얘기하는 방문 판매? 방문 판매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부, 부녀사원들이 카트에 트리오를 한가득 싣고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자신들이 좀 아는 동네에 가서 혹은 또 어떤 가정에 가서 다른 가정집 주부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제품 시연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쓰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간편하게 설거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주부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번 써보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안 쓸 수가 없어요. 또 기름기가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게 기분이 좋죠. 기분이 너무 쌍쾌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트리오를 쓰기 시작하니까 주부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방세제를 쓰는 주부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또 금방 입소문이 납니다. 야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써봐.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면서 트리오의 판매가 조금씩 증가하는데 여기에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트리오 판매량을 급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생충박멸협회와 주방세제 판매량이 무슨 관계죠? 관계가 있습니다. 트리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기뿐만 아니라 야채와 과일을 세척할 수 있다. 그래서 트리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기생충박멸협회가 이 트리오를 야채와 과일을 세척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기생충박멸협회의 아주 우수한 상품이다. 기생충박멸 우수 상품으로 지정해 주게 되는데요. 70년대, 80년대 국민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라면 다들 체변검사라는 단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요. 다 기억하셨군요. 체변검투, 체변검사. 그거 한 덩어리 넣어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나뭇잣가락 같은 걸로 찍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체변검사라고 해서 기생충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체변검사를 했단 말이에요. 체변검사라고 부르는 기생충검사를 했을 만큼 70, 8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기생충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나라였어요. 사실 1950년대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생충이 가장 많은 나라라는 부끄러운 수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기생충 문제가 80년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농업재배 방식이 학비료를 쓰기보다는 인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인분을 사용해서 재배한 쌀, 보리, 야채, 과일의 껍질에 기생충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1970, 80년대까지 한국 사람들은 야채와 과일을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고 해요. 대충 쓱 닦거나. 맞아요. 아니면 물에 한번 쑥 헹구거나. 옷에 이렇게 문질러서 먹었잖아요. 옷에 문질러서. 옷 수건 같은 걸로 닦아도 이렇게 먹는 그런 개념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야채와 과일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먹는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생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치약할 수밖에 없는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리오라는 제품이 야채와 과일을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야채와 과일은 깨끗이 씻어서 먹어야 됩니다라는 캠페인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기생충박물협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 고마운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수 추천 상품으로 여러 차례 선정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주부들의 마음에 파고듭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은 아까 말씀드린 7, 80년대 국민학교에는 체변검사라고 해서 기생충 검사를 할 정도로 자녀들 초등학생들의 기생충 문제를 우려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게 저 정확히 말하면 초등학생의 기생충 문제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체변봉투 냈는데 누구 몇 번 학생 너 기생충 나왔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놀림 받거든요. 그러니까 주부들 입장에서 자녀들의 기생충 문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창피하고 애한테 혼나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자녀들이 기생충 있으면 안 되죠. 또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어머니와 주부들의 마음이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기생충 문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트리오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보니까 또 명분도 있죠. 그렇네. 설거지할 때 쉽고 간편함도 있고 기분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 건강을 써야 되는 주부로서는 조금 비싸지만 써야 되는 명분이 확실히 생기는 거죠. 덕분에 트리오가 1967년에 생산량이 28톤이었거든요. 그런데 1970년에 오면 493톤으로 늘어납니다. 3년 만에 보면 18배가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애경이 드디어 주방세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7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요.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방세제를 우리나라 주부들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퐁퐁 얘기하셨으니까 퐁퐁 얘기 좀 해드리면 트리오가 이렇게 잘나갈 때 옆에서 에이폼을 팔던 럭키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뭔가 본인들도 따라잡아야 되고 뭔가 자신들도 주방세제판에서 존재감을 가지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런데 1971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 머릿속에 주방세제의 대명사는 트리오였단 말이에요. 에이폼은 잘 각인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사를 보면 에이폼을 다룬 기사가 하이폼이라고 쓰는 기사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럭키 입장에서 72년에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 승부수는 뭔가요?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게 승부수예요? 기존에 에이폼 보다 쉬운 이름. 퐁퐁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게 제가 왜 승부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정말 신의 한수가 됩니다. 에이폼은 트리오의 아성이 막혀서 굉장히 잘 안 팔리고 고전했는데 퐁퐁이라는 이름 자체는 세제에서 나오는 거품의 이미지를 시청각적으로 연상할 수 있게끔 거품이 이렇게 퐁퐁 물러나라고 해서 퐁퐁이라는 직관적이고 쉽고 재미있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직관적이고 쉽고 재미있는 이름 덕분에 퐁퐁이 곧바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어요. 이에 고무된 럭키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주방세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퐁퐁은 곧바로 트리오와 함께 주방세제 시장을 양분하는 투톱으로 자리 잡게 되고 지금까지 경쟁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최초의 가정용 주방세제의 대명사는 트리오였지만 국내에서 가정용 주방세제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퐁퐁이 먼저 떠오르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건 이름 하나 잘 지은 덕분. 즉 브랜드 네이밍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한국 주방세제 시장은 럭키와 애경 두 회사가 퐁퐁과 트리오 이 두 브랜드를 놓고 매년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시장 점유율 선두 싸움을 이어가는 치열한 경쟁 구도의 시장으로 바뀌게 됐고 참고로 2015년 기준으로 보면 LG 생활 건강이 42.7% 그리고 애경이 29.8% 시장 겸유율에서 LG 생활 건강이 앞서거든요. 그런데 70년도 초까지만 해도 퐁퐁과 트리오의 시장 겸율를 보면 트리오가 70% 그리고 하이퐁이 20에서 30%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70년대를 거치면서 트리오와 퐁퐁이 가정의 필수 폼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주방세제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대중화된 것 같은데 무슨 논쟁이 또 생겼나요? 주방세제 독성 문제. 독성. 주방세제 소비가 늘어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피부가 좀 거칠어지거나 피부가 좀 망가지는 느낌을 받는 자정주부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주방세제 독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때문에 80년대에 트리오와 퐁퐁의 광고를 보면 피부 보호제가 함유돼 있다.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것들이 광고의 포인트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 그 유명한 1985년에 코미디언 고 이주일 선생님이 했던 광고죠. 트리오로 머리 감는 TV 광고가 등장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이 광고 직접 봤거든요. 보셨어요? 제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하는 이 광고는 이렇습니다. 이주일 씨가 머리를 감고 이렇게 거불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뭘로 머리 감았어요? 이렇게 묻자 이주일 씨가 천연특스럽게 트리오로 감았죠? 라고 해요. 그런데 아내가 그거 식기세척 세제예요? 그걸로 머리 감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아, 나의 실수네요? 그런데 트리오 병이 너무 예뻐서 용기가 너무 예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광고가 끝이 나는 내용인데 이주일 씨는 이 광고에서 실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당시 이 광고가 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트리오로 머리를 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방세제로 머리를 감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주방세제로 머리 감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때 이제 논쟁의 결론은 이렇게 났어요. 감아도 된다. 하지만 주방세제로 머리를 감게 되면 머리에 단백질이 너무 빠진다나? 그래서 주방세제보다는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권고를 한 거네요.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났던 거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주일 선생님이 나왔던 이 광고에서 트리오로 감지요 왜? 라고 하는 거는 감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홍보하기 위한 멘트였을까요? 인체무해하다. 인체무해하다. 이걸로 머리를 감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멘트였죠. 피부 보호와 인체무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광고를 한 건데요. 이건 1985년에 펑펑TV 광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펑펑TV 광고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남편이 펑펑으로 설거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피부 보호제도 들어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옆에 다가오니까 피부 보호제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당신 손이 이렇게 부드럽구나 하면서 아내 손을 만지는 그리고 지나가던 옆집 아줌마가 이 집은 깨가 쏟아지네 신혼이라 그러니까 깨가 펑펑 쏟아지네 이러니까 펑펑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나고 광고가 재밌네. 아무튼 이렇게 80년대에는 수질 오염을 적게 하고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이 경쟁적으로 좀 많이 출시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트리오 펑펑 광고들 그리고 변천사 이런 걸 지켜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방세제 변천사가 우리나라 가정생활사의 변천사이기도 해요. 가정생활의 변천사를 한눈에 쭉 보여준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0년대까지는 단순 세척제 씻는 게 더 중요했어요.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릇을 씻기를 더 깨끗하게 씻는 게 더 중요했고 80년대가 되면서 피부 보호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거든요. 그리고 수질 오염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단계로 됩니다. 그러니까 80년대가 되면서 경제성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90년대 접어들면서는 주방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을 살균하는 항균 세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경쟁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피부 보호였는데 이제는 미생물 살균, 살균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90년대에 우리나라 가정에 있는 주방에 행주, 도마, 여기에 미생물이 많다. 살균 이런 것들이 굉장한 사회적 이슈였거든요. 그 항균 이슈에 주방세제가 함께 발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농축 주방세제. 그거는 친환경 이슈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농축된 주방세제를 만들고 물에 희석해서 적은 양을 쓰면서 더 깨끗하게 식기를 세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단순 세척제 제품들을 가리켜서 제1세대 주방세제라고 부르고요. 80년대 피부 환경보호 제품을 2세대 제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90년대 항균세제 제품을 3세대 고농축 제품을 4세대 주방세대 세제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어져온 우리나라 주방세제의 변천사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가정생활의 변천사가 엿보이게 되고 작게는 한 가정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고 크게는 한 국가가 가난한 개도국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했던 그 가정과 단계들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방세제가 경제사 쪽으로 또 국가와 경제 발전을 엿볼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하다는 걸 이번에 공무원에서 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종훈 작가님이 설명 쭉 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가졌던 의문이 조금 풀리는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세제를 통해서 접시를 닦을 때 물을 섞는 게 아니라 그냥 수건 같은 걸로 세제 묻혀서 그냥 딱 닦고 그리고 그냥 물 안 쓰고 그냥 식기를 비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물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걸 닦은 다음에 이렇게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 뭐라고 할까요? 설거지 다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는 물을 썼을까? 이 세제만 쓰면 그냥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물 굳이 안 써도 잘 닦이고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생각해보니까 빨래비누라든가 비누 심지어 물로 어떻게 보면 설거지하던 문화가 남아서 그런 게 아닐까. 소위 제품명 말해도 되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하이타이 얘기할게요. 빨래 분말형 가루형 빨래 세제 그리고 빨래비누를 풀어가지고 쓰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빨래비누 냄새가 강하게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행굼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행굼이라는 작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그것도 식기세척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미국은 주방세제가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세제 형태로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 짜서 손으로 하는 제품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는 80년대가 피부 보호, 손에 피부를 보호하는 쪽으로 또 방향을 잡게 되는 그런 방향들이 나왔던 거죠. 네. 하여튼 세제 하나로도 참 많은 걸 우리가 배우게 되네요. 중요한 물건입니다. 저에게는 이번 설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